예약 판매 충남 태안 2022년 산 헷 호박고구마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예약 판매 충남 태안 2022년 산 헷 호박고구마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의를 해주셨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생산된 2022년 도헷 호박고구마 판매합니다. 10월 15일 이후부터 순차 출고 예정입니다. 미리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호박고구마 예약 판매합니다. 크기는 너무 큰 것과 작은 것을 제외한 혼합 사이즈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생산된 2022년 도헷 호박고구마 판매합니다. 작년 1000박스 넘게 판매했던 품질과 맛 모두 검증된 호박고구마입니다. 2021년에 구매하신 고객님들 리뷰입니다. 오래전에 먹었던 그 군고구마 맛이 납니다. 황토 호박고구마를 시켰는데 상당히 만족합니다. 태안 고구마는 믿고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꿀맛의 고구마로 인정합니다. 재구매할 것입니다. 크기도 딱 좋고 너무 맛있어요. 먹고 또 주문할게요. 고구마 잘 받았어요. 배송도 빠르고 좋아요. 건강한 맛입니다. 신선한 호박고구마가 잘 왔네요. 크기는 다양하고 먹기 좋습니다. 판매가격 10KG 45,000원 무료배송 20kg 79,000원 무료배송 예약 판매 충남 태안 2022년 산 호박고구마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com 신바람 농산물.com